전라북도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전국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.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만 명당 사망자인 조사망률이 전북은 842.5명으로 2020년에 비해 26.2명 증가했고 전국 시도 가운데는 전남,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. 나이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경우 10만 명당 308명이며 원인으로는 암이 80.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은 교통사고 등 외부 요인은 42.8명이었습니다.